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파고다 대표토익 광토익에서 RC를 담당하고 있는 바비김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는 또 건강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감기를 또 조심해서 또 여러분들 토익 공부하시는데 아주 만반의 준비가 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오늘은 10월 14일 즉 10월 1차 시험에 대한 또 좋은 문제들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또 공부하시면서 시험 준비도 하셔서 또 좋은 결과를 만드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는 강남파고다 어학원 홈페이지에서 문제를 미리 다운받으셔서 푸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바로 제가 문제풀이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익숙한 단어예요.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보면요. 일단 이 디스카운트라는 단어는 명사로 토익에서는 주로 나오고 가산명사로 보통 출제가 됩니다. 일단 빈칸 자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사 오퍼랑 그리고 오브라는 전치사 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흔히 말하는 목적어 자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명사가 맞거든요. 그런데 빈칸 앞에 보시면 관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보기에서는 어가 있는 상태 혹은 S가 붙었는지 이런 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명사 여기서는 나온 거니까 나오게 됐을 적에는 앞에 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토익에서는 또 디스카운티드라는 정답도 꽤 자주 채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석 그대로 할인된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여기는 이제 명사 자리니까 당연히 오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스카운터 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사람 명사가 될 텐데 이따가 제가 또 정리하겠지만 한 번도 정답으로 채택된 적은 없는 그런 사람 명사니까 너무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이제 S가 붙어있는 디스카운트가 됐는데 앞에 어가 없기 때문에 이 S가 붙는 이 형태가 정답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푸시려면 먼저 디스카운트가 가산명사라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제가 정리를 한번 더 해보면 우리가 흔히 돈이라고 하면 money 이렇게 떠오르는데 money라는 단어는 또 불가산입니다. 근데 반대로 money 같은 이런 단어를 빼고는 돈하고 관련된 명사들은 은근히 가산명사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펀드라는 단어 하지만 또 펀딩은 불가산이라서 이런 것들도 시험 포인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펀드 펀드가 가산이니까 뭐 리펀드도 가산됩니다. 그 다음에 익스펜스, 코스트 이렇게 비용류, 프라이스, 가격 그리고 방금 정답이었던 디스카운트라든지 또 비용이라는 뜻을 가지는 레이트 같은 거 그 다음에 프로핏 이런 단어들은 가산명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가산불가산 질문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디스카운팅이라든지 디스카운터 이런 단어들은 실제로 정답으로 채택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 말고 이렇게 제껴나가시면 시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또 최근에 많이 보이는 어떤 단어 뒤에 무슨 스위치를 만들어내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several 같은 단어는 뒤에 복수명사, others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정리하겠지만 이 s가 붙었기 때문에 뒤에 이런 식으로 명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others s가 이미 명사를 붙여버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ny 같은 단어는 사실 가산, 단수, 복수, 불가산 이렇게 세 개가 다 되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되냐 안 되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few 같은 단어는 또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문제는 좀 쉬워지죠. 왜냐하면 지금 employee라고 해서 단수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several, 그 다음에 이건 아예 말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few 이런 건 답이 안 돼서 남아있는 c, 만능입니다. 단수, 복수, 불가산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는 any가 답인데요. 정리 한번 해보면요. any나 no 같은 이런 단어들 어떠한 이라는 뜻이고요. no는 어떠한 뭐뭐라도 안 된다. 부정문으로 빠지는 것이죠. 다시 any는 어떠한 뭐뭐라도. 그 다음에 no는 어떠한 뭐뭐라도 안 된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가산 단수, 복수, 불가산 이게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해석을 좀 해보긴 해야 돼요. 이 단어 두 개는. 물론 여기는 답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several, few 거의 없다는 뜻이고요. a few 조금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many 이런 단어들은 가산 복수. 그 다음에 every, each, one, each 이런 단어들은 단수 이렇게 쓰는데 이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좀 해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other 같은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s가 붙게 되면 명사가 오면 안 됩니다. s가 이미 문을 탁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s가 있는 이 상태에서는 이 명사 뒤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없다 하더라도 뒤에는 일반적으로는 복수명사를 쓰거나 아주 간혹 불가산이 오는데 거의 날리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other 뒤에는 복수명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other까지 날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consider 이라는 동사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주어고요. 고유명사니까 뭐 단수치금인데 수일치는 일단 다 맞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일치로 보긴 어렵고요. 당연히 형태 자체가 다 동사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 자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consider 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뒤에 ing 이렇게 동명사가 나왔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목적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는 될 수가 없어요. 다시 consider the ing가 붙었다. 이거는 능동태라는 거거든요. 100%. 그러니까 일단 b를 날리면 그래도 head pp, will, 동사원형, head pp 이렇게 세 가지가 남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시제 문제가 될 텐데요. 시제어가 있나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시제 일치로 찾는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before라는 단어 안에 과거 시제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과거 전에 일어난 얘기를 여기다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과거, 과거보다 더 과거에 대한 얘기.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가 여기는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최근에 9월달, 8월달 지금 head pp 형태가 두 달 연속으로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들고 와봤습니다. 또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 두시는 게 중요한데 정리 한번 다시 해보면요. 보통 이렇게 head pp가 답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before 안에 과거 시제를 쓰거나 접속사 그 다음에 by the time이라고 하는 접속사 뭐 뭐 즈음에는 뭐 이런 해석이 되는 그 접속사 뒤에 과거 시제를 쓰게 됐을 적에 크게 이 두 가지에서 head pp를 정답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consider 이라는 단어 고려하다 라는 뜻에서 뒤에 ing가 오게 되면 그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뭐 하는 것을 고려하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능동 테마 일단 골라내고 나면 시제를 통해서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정답은 had not considered 이게 정답이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제가 약간의 함정을 만들어 놨는데 in order 이런 게 보이니까 너무 쉽게 to 이렇게 해서 정작 매겨보면 이제 틀리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in order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빈칸 뒤를 보시면 더 모터라고 해서 더 모터라고 해서 동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응용된 그런 형태라고 가공 처리된 이제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부 정사는 사실 여기에 있었어요. to function properly 라고 해서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뭐 이런 표현인데요. 일단 이건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자 in order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뭐 뭐 하기 위해서 그치만 in order 뒤에 for 명사를 쓰고 투부 정사를 쓰게 되면 이 명사가 뭐 뭐 하기 위해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그 모터가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 그런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for라는 이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in order to, in order to 이렇게만 외우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위험한 부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for를 정답으로 하고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조금 더 문법적으로 말하면 의미상 주어 뭐 이렇게도 부르긴 하는데 뭐 그것보다도 일단 구조 형태를 잘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스킬을 좀 한번 만들어 보면요. 투부 정사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고 그리고 빈칸 자리가 나오게 되면 거의 100% for가 답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전치사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스킬도 하나 만들어 두시면 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ABCD의 thrilling, thrilled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이 문제 푸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정 형용사, 감정을 묻는 거구나 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요. 정리해 보면요. 일단 감정 형용사 유형을 신속하게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식들이 적용되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이제 오프라인 학원에서 강의를 해보면 적용이 잘 안됩니다. 선생님 저는 다 외웠는데 적용이 잘 안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는 대개 이 문제 유형을 빠르게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감정 형용사가 좀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ING는 사물, PP는 사람. 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주고 느끼고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지금 빈칸 뒤를 보면은 films라고 해서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물이 나왔고 감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스릴 넘치는 이런 말 하듯이 thrilling이라는 ING형이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명사가 사물로 나왔기 때문에요. 정답은 thrilling이 정답이 되고 당연히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스릴을 느끼면 이제 thrilled가 정답이 되는 이렇게 A도 됐다가 B도 됐다가 이렇게 하고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감정 형용사 문제구나. 빡 하고 찍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최근에는 한 세 달 동안 네 번 나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답 A번이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wish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이 빈칸 자리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투부 정사가 되게 많아 보여요. 뭐 이렇게 있고 투 워컬스도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붙여보면은 will be reimbursed 라고 해서 동사가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빈칸 자리는 동사 자리라고 말하기 어렵죠.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wishes나 wish는 정답이 안 되고 wishing 하고 wish to가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요. 아까 앞에 문제랑 마찬가지로 빨리 무슨 문제인지를 인식해야 돼요. 이 문제는 바로 분사 문제죠. 그렇죠. 분사가 뒤에서 꾸며 들어가는 이런 분사 수식 문제거든요. 정리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명사를 분사 수식이 뒤에서 꾸며 들어가는 구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빈칸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이해되시죠? 목적어가 있냐 없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요. 빈칸 뒤를 보면은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기에 있는 동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 정리되어 있죠? want wish need plan 이런 동사들은 너무 사실 익숙한 동사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그런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고 보기에 wish가 깔렸다는 건 목적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wishing ing가 정답이 되게 됩니다. 목적 없으면 pp 있으면 ing 구요. 해석을 살짝 해드리면 뭐뭐 하는데 자원봉사 자발하는 걸 원하는 어떤 누구라도 자발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어떤 누구라도 라는 해석이 되게 됩니다. 정답은 현재 분사인 b번이 되게 됩니다. 자 정리 좀 잘해 나가보세요.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부사 어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빈칸 뒤를 보시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죠. 우리 토익에서 또 특징이 숫자 앞에 잘 나오는 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 보시면 지금 그렇죠. nearly라는 단어가 요거는 이제 8월 그러니까 8월달 2차 시험에 또 nearly가 숫자 앞에 등장했었었는데 요렇게 거의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nearly 3 hours 이라고 해서 거의 3시간 이라는 표현이 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숫자 앞에 잘 나오는 부사를 제가 한번 정리해 왔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렇게 숫자 앞에 블랭크에서 잘 나오는 부사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신 approximately nearly almost about roughly 요런 단어들은 이제 대략 이라는 뜻을 가지는 부사들이죠. 그 다음에 그 3보다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예컨대 4 5 뭐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over 동안이란 뜻 아닙니다. 그 다음에 more than more만 있으면 안 돼요. 자 요런게 다 시험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적어도 라는 말 at least 그 다음에 up to 최대 3시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just 3 hours 라고 하면 딱 3시간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 정리해 드린 게 숫자랑 굉장히 친한 부사 친구들이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게 요 비번에 있는 necessarily 라는 단어인데 뭐 꼭 반드시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 necessarily 같은 단어는 앞에 not이 없으면 100% 오답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necessarily 라는 단어가 다시 말하지만 반드시 꼭 이런 뜻이 있지만 앞에 not을 붙여서 꼭 그런 건 아니다. 요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올 때는 요런 것들을 보고 바로바로 또 소거를 하시면 시간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잘 정리를 절대 오답 정리를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요것도 외우셔야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오랜만에 또 접속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블랭카 난 다음에 주어동사 요렇게 나오고 콤마 있어야죠.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문 구조로 The no hesitate 투부정사 또 최근 시험에서는 hesitate 뒤에 투부정사 쓰는 게 한 두 번 정도 출제됐으니까 뭐 뭐 하는 걸 망설이거나 꺼리지 마세요. 이런 식의 표현이 됐습니다. 일단 빈칸 앞에 블랭카 났기 때문에 이런 전치사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슈드도 바로 이렇게 제끼시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이따 설명하겠지만 슈드는 도치구문 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이따가 좀 설명해 보고요. 그리고 일단 웨더 같은 접속사는 뒤에 반드시 5월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부사절 접속사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지금 5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제끼면 답은 B번 아니면 D번이 됐는데 이렇게 됐을 적에는 B를 날리면서 D지 라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틀리시게 되는 겁니다. 의미 파악을 조금 해보더라도 당신이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나한테 물어보는 걸 망설이지 마세요.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세요 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IF가 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IF가 복이 없으니까 사실 난감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IF 안에 SHOULD라는 조동사가 이렇게 오게 되면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약간 좀 공손하거나 polite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리고 콤마를 치게 됐을 적에는 주어를 쓴 다음에 WILL, CAN, MAY 같은 조동사나 아니면 명령문 구조로 이렇게 빠지는 형태가 됐는데요. 그냥 이대로 써도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SHOULD가 IF를 차고 나가는 무슨 뭐요? 가정법 도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SHOULD가 문장 앞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 에서는 그 의미가 IF가 되는 거예요. IF가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B번을 바로 날릴 게 아니라 IF의 의미가 되는 SHOULD 도치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미적으로는 다시 말하지만 올드호가 될 수가 없어요. 접속사긴 했지만 그리고 한 번 더 정리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사절 접속사 WEDER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반드시 5월이 있어야지만 답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빠르게 제낄지 아니면 정답으로 끌고 갈지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 되셨습니까? 여기 지금 정리된 거 도치 부분들 또 잘 암기를 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접속사 문제가 나왔는데요. 조금 최근 트렌드를 제가 반영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섞여있는 믹스된 보기 구조입니다. 일단 A번만 보더라도 부사 이고요. Y은 접속사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파이트는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인스파이트는요. 이따가 제가 정리하겠지만 이런 거는 정답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참 어렵고요. 뒤에 오브가 있어야 그나마 전치사가 되게 되고 그러면 의미적으로 디스파이트랑 동일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빠르게 일단 제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빈칸 뒤에 명사가 이렇게 Arrival 하고 나왔기 때문에 Otherwise라는 부사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Y하고 디스파이트가 남았는데 역시나 이렇게 믹스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잘 보고 또 보기 분석을 잘 하는 분들에게는 완전 꿀입니다. 바로바로 1초만에 맞추실 수 있고 그런 게 조금 약하신 분들은 계속 해석으로만 이렇게 해결하시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답률도 낮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결론적으로 접속사는 올 수 없고요. 여기가 전치사 자리니까 이 C번이 정답이 되는데 정리 한번 해보면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분사 같은 거 이런 걸 눈에 많이 보이게 한다고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는 당연히 보편적으로 문장 구조가 나오죠. 주어동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부사는 일단 연결 자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사 자체가 자기 혼자서도 지금 뭐 제코가 석자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부사는 뒤에 이렇게 명사 붙거나 주어동사 붙거나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파트 5에서 부사는 문장 맨 앞에 블랭카 됐을 적에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답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걸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스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토익에서는 정답 채택이 된 적이 없는 표현이거든요. 뒤에 오브가 붙어야지만 쓸 수 있으니까 또 그거까지 알아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형용사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비동사 뒤에 나왔다는 사실을 일단 주목하셔야 되는데 제가 또 수업시간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형용사 어휘가 나오면 무조건 해석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일단 해석을 잘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비동사 뒤에 나오면 빈칸 뒤에 어떤 전치사가 나왔는지 혹은 투부정사 나왔는지 이런 구조적인 걸 먼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일단 honest 하면 솔직한 거고 definite 하면 확실한 이런 뜻이고요. fluent 라고 하면 보통 유창한 거죠. 언어 따위가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뒤에 전사 in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she is fluent in English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nthusiastic 이라고 하면 열렬한 열망하는 뭔가 열정 있는 이런 표현인데 뒤에 about 이라는 전치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be enthusiastic about something 하면 뭐뭐에 대해서 아주 열정 있는 열렬하게 생각하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거든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be enthusiastic about 그 다음에 be fluent in 뭐 이런 식의 표현이고요. 나머지 이런 단어들은 뭐 솔직히 어떤 전사가 온다 라기보다도 의미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정답이 enthusiastic 요게 정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다음 자 그 다음에 또 연결어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앞에 요렇게 주어동사가 나오고 당연히 뒤로 갈 때는 콤마를 잘 안 쓰죠. 그 다음에 다시 대열이라는 게 사실은 주어가 아닌데 요 mandated requirement 요게 주어거든요. 사실은 대열 구문에서는 그 다음에 요게 동사가 되고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부사인데 there is 구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됩니다. 자 언뜻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빈칸 자리가 접속사 자리가 맞고요. 보기를 보시면 솔직히 이번에는 썩지 않았거든요. 다 접속사가 나왔습니다만 so tha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의 가운데 잘 나옵니다. 근데 가운데 나왔을 적에 뒤에 조동사 can could 요런 이제 조동사가 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가능성 자체가 그래서 제가 요건 살짝 제끼면서 가고요. as if 같은 경우도 문장이 이렇게 중간에만 오는데 일단 정답 자체가 잘 안 돼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뜻인데 정답 자체가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인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 전에 8월 2차 시험에 7번 문제였죠. 거기에 또 한번 출제가 됐던 정답으로 나왔고요. 요거는 의미적으로 다시 말하지만 뭐뭐 할까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게 됩니다. 보통 뭐뭐의 경우에는 이라고 알고 계실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although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접속사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깔리잖아요. 대개의 경우에는 because나 although 같은 걸 먼저 넣어서 해석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강하게 우리가 답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although를 넣어서 답이냐 아니냐를 보는 게 좋거든요. 일단 제가 여기서 정리된 건 한 번만 정리하면요. as if 같은 경우에는 문장 중간에 정답은 거의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인케이스가 뭐뭐 할까봐 8월 2차에 출제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although를 넣어서 해석을 한번 해보면 몇몇 인플로이들이 여전히 데일리 워크 로그를 뭔가 기록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이상은 강제적인 요구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라는 식의 표현이 되죠. 뭐 어쨌든 제가 처음에 넣어서 했던 해석이 정답이 되니까 이거는 d번으로 이렇게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렇게 보통 although가 이렇게 정답이 될 때는 이 앞에 still 요런 부사 still하고 되게 어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적어볼까요? still하고 되게 어울릴 때가 많아요.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뭐 요런 식의 해석이 빠져나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still 같은 것도 놓치지 말고 보시면 정답을 좀 빠르게 고르실 수는 있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 4개의 접속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o that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앞에 문장 나오고 중간 나오는데 뒤에 나올 때는 can이나 could가 있어야 거의 100% 정답이 될 수가 있다. 문장이 중간에 so that이 올 때는 뒤에 조동사 나와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요소들을 빨리 많이 외워놓으셔야 시험 문제 푸실 때 시간도 줄면서 정답률도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리가 좀 많이 됐죠? 그래서 다 가져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역시나 또 대명사와 그리고 후즈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요 친구들은 접속사거든요. 기본적으로 접속사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호동사 구조가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빈칸 뒤에 주호동사 나왔냐 안 나왔냐를 보고 두 개를 살릴지 두 개를 버릴지 요런 걸 판단하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전치사 4가 나오고 뒤에 위드라는 전치사 다시 나오면서 콤마로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빈칸 자리는 절대로 접속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C랑 D는 날라가면 되고요. 도즈나 댐이 정답이 되게 되거든요. 자 여기는 정리를 먼저 하고 가면 일단 이 도즈라는 아이의 두 가지 성질은요. 첫 번째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듣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피플이라는 뭔가 불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우리가 도즈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뒤에서 수식을 잘 받아요. 지금도 보시면 Dietary Restrictions 라고 해서 식사상의 제약사항들 예컨대 베지테리언이면 채소만 드시는 분들이라면 육류를 못 먹잖아요. 이런 제약사항이 있는 이라고 수식을 지금 받아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도즈가 정답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한 오늘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요. 인칭대명사 여기 댐이 지금 인칭대명사예요. My, Me, Mine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They, Their, Them, Theirs 이렇게 이런 인칭대명사나 내지는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는 뒤에서 혹은 앞에서든 수식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꾸며 들어오고 이런 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댐이 안 되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꾸밈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 그것이 또 이 댐이 정답이 아니게 만드는 근거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는 뒤에서 꾸밀 수가 없어요. 이 도즈처럼요. 이해 되셨습니까? 자, 이거는 영어에서 약간의 진리 같은 거니까 그냥 바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많이 하시면요. 바로바로 소거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매번 문제가 되는 시간 관리, 시간을 빨리 풀 수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지식들이 모여져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관리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Part 5를 준비해 봤었습니다. 자, 정리 한번 잘 해보시고요. 또 제가 Part 6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메일 지문이 나왔고요. 일단 동사 어휘 문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떤 어떤 이 사람이 또 데이비스라는 사람에게 글을 쓰고 있고요. 4월 27일 Appreciation 감사의 주제로 글을 쓴다. 안녕 데이비스 씨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I'm writing to thank you for 우리의 사무실을 목요일날 뭐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글씁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해석 조금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 정답은 visiting 이 되고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동사 형태가 나왔는데요. 일단 inform이라는 동사가 A랑 C 이 두 가지 형태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inform이라는 동사는 뒤에 100% 일단 사람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사람이 100% 나와야 되는데 지금 빈칸 뒤를 보시면 그냥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nform이라는 동사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랑 C는 날리면 will be 하고 형용사 두 개 informative 라고 하면 helpful이나 useful 유용한 도움이 되는 이런 형용사인데요. 미래 시제도 하나 나왔고 과거 시제도 하나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파트 6에서 잘 나오는 시제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앞뒤를 좀 보시면서 이게 이 사람이 방문을 한 건지 그래서 도움이 됐다는 건지 도움이 될 거라는 건지를 보시면 되는데 뭐 특히나 뒤를 보시면 우리 매니지먼트가 특히나 너의 시간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 했어요 니까 이미 뭐 발표 같은 걸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was informative 이게 정답이 되게 되고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15번 문제는 역시나 파트 6에서 잘 나오는 지시어 문제가 나왔는데요. 7월달에 몇몇 직원들이 이런 건 앞에 좀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앞에 받아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몇 직원들이 다른 브랜치에서 여기로 이전해서 올 거야. 그러니까 would you be open to returning 다시 한 번 더 와주시겠어요? would you be open 하면 너 시간 되니 너 오픈되어 있어?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되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you가 지금 편지 받는 you가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장 삽입이 나오는데 앞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야 너 그때 시간 될 때 그때 줄라이에 너 다시 한 번 더 발표해 주기 위해서 우리 다시 와줄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돌아와 달라는 요청 의향을 물은 거죠. 다시 return 해달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어지게 글을 써주면 되는데요. 뭔가 좀 고급지게 말하면 일관성 있게 이렇게 써주면 좋은데요. 일단 읽어보시면 D번에 우리의 새로운 직원들이 아까 직원들이 또 어디서 온다 했죠? 우리의 새로운 직원들이 분명히 그것이 유스풀하다고 생각할 거야 니까 이제 이 사람이 리턴 할 수 있게 살짝살짝 칭찬을 하면서 꼬셔주는 거죠.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새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리턴하는 거니까 충분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이 문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요런 것들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해석이 좀 잘 되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제 문제라든지 요런 지시험 문제 파트 6에서 잘 나오니까 요런 유형에서도 또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올인원입니다. 제가 파트 7도 하나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오랜만에 제가 이중 지문을 또 준비해봤는데 이중 지문은 제가 풀기 전에 조금 하나만 말씀드리면 요 이중 지문도 역시나 연계 문제가 등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연계 문제가 하나 정도 등장하거든요. 비교해보면 삼중 지문에서는 두 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적어놓을까요? 연계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중간에서 조금 내용이 안 풀리거나 넘어가는 느낌이 들 때 요거는 연계 문제라는 걸 잘 보셔야 되거든요. 일단 빨리 문제를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노티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왜 이렇게 공지가 되었나요?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일단 앞달락을 읽어보시면 금방 잡으실 수 있는데요. 메르튼 스몰 비즈니스 브런치라고 해서 무슨 브런치를 먹나 봐요. 중소기업 사람들끼리. 자, During the August 7th 미팅 그 8월 7일 미팅 동안 멤버들이 여기 Chamber of Commerce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MCC 보통 우리 상공회의소 상업회의소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네요. 투표를 만장일치로 했는데 Start the 스몰 비즈니스 브런치를 하기로 어디서? 뱅크릿 홀에서요. 그 다음에 It will be held every Thursday from 이 시간부터 저 시간까지 Will go throughout the year 1년 내내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하게 될 겁니다. 라고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지금 새로운 행사가 하나 생겼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사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 자, 멤버들에게 새로운 이벤트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게 정답이 되게 되고요. 뭐 나머지들은 확장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죠. 뭐 일시적인 그 일용직들을 채용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디렉션을 주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A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Go 라고 하는 단어 물론 가다라는 뜻이지만 아까 전에는 읽어보셨잖아요. 진행되는 거예요. 1년 내내 Go 진행되다. 이때 Go 대신에 Run 이라는 단어도 꽤 많이 씁니다. 자, 이때 보시면요. Advance 라고 하면 진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Go에 진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Go예요. 그 다음에 Pass도 지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Happen 하면 일어나는 거니까 아까 전 얘기대로 어떤 행사 같은 것이 1년 내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Happen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보통은 Run 이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진행 같은 거 될 때 답은 Happen이고요. Travel도 진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간다는 뜻의 단어가 세 개가 나오게 되는 그런 동의어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C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자 그 다음에 유추 추론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What is implied 문제가 나왔는데요. Small business brunch in November 11월 달에 있었던 우리 그 행사 새로운 거 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런 추론 문제는 ABCD를 좀 읽고 풀어보시는 게 훨씬 더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지울 수가 있거든요. 소거를 자 합니다. It provides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 Complimentary meals 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It occurs less often than originally scheduled 그러니까 원래는 매주 목요일마다 하기로 매주 하기로 했는데 less often 이니까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되면은 더 적게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t was moved to a large venue 더 큰 venue 장소로 옮기게 되었다. 그 다음에 좀 공간 자체가 좁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 아까 전에 읽어보셨던 이 내용을 쭉 한번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바로 저희가 나가긴 어렵거든요. 물론 아까 전 뒤에 November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 나와있는 이 부분으로 또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내용을 빠르게 스키밍 하듯이 그러니까 슬슬슬슬 3rd week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1주 3주차에만 이 브런치를 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연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A 지문에서 매주 Thursday 목요일날 한다 했는데 결국 정작 일정이 나왔더니 1주 3주차에 하는 거니까 less often 하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아 그렇죠 비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건 연계 문제라서 제가 연계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연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쉽게 푸시면 되는데 어떤 활동이 그 11월에 딱 한 번만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뭐 ABCD 보지 말고요. 뭐 딱 한 번 only 뭐 이런 말이 있으면 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 중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last friday of the month 라고 지금 다시 Saturday 토요일날 하는 3시 보드 미팅이 매주 매월 마지막 언제 금요일 이때 이제 진행이 되게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음 여기 있네요. MCC 보드 미팅이라고 해서 요렇게 정답 단서를 빠르게 골라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주 4주 1주 3주 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한 번 하는 걸 딱 잡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what is mentioned 라고 해서 지금 사실 언급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ABC를 읽고 가는 게 요런 문제들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 사실 사실 언급이나 추론 문제들은 미리 읽어두고 소거를 잘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ABCD를 그냥 날릴 게 아니라 좀 읽고 가시면 좋다. MCC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It has several conference rooms 그래서 뭐 회의 공간들이 좀 몇 개 있다. 그 다음에 It is next to the community center 커뮤니티 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It is looking for a new scheduling manager 새로운 매니저를 찾고 있다. 그 다음에 It holds events only for business owners 라고 해서 이제 뭐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에게만 열려있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일단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지금 여기에 open to the public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런천 하는 게 있는데 만찬 하는 거 그런 것들은 꼭 사장님만 오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거니까 D번 소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음 아까 전에 정답으로 이 몇 개의 회의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회의 공간으로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이 컨퍼런스 룸 102 그 다음에 보시면 103 그 다음에 뭐 뱅크릿 홀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방들이 뭐 다수개가 등장하는 건 알 수가 있죠. 반대로 말하면 커뮤니티 센터 옆에 있다던지 뭐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의 뭐 이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사장님에게만 오픈되어 있다던지 아니면 공간 자체가 좁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조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에 It has several conference rooms 이게 가장 적절한 정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Part 7 이런 거 찾으실 때는 가장 가까운 정답을 찾는 거지 딱 보여주는 정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소거를 해나가시면 조금 더 정답에 가깝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는데요. 오늘은 Part 5 6 7 이렇게 모두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에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하셨던 것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던 내용들 잘 공부하셔서 아마 10월 14일 시험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제가 확신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시험 마치고 또 논란종결 특강으로도 올 테니까 많이 기다려주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